노래 영어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하기 이거를 제가 친구랑 일감해서 생각했거든요 어,, 뭐가있지 뭐가있지? 이러고 있다가 그 아이콘의 리듬타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심심에서 해봤어요 했는데, 리듬타를 이 친구가 박자타 도 아니야부터 우 נ lil NA 우 놈 타 우 놈 이 샌기가 왜 문까 인지 알겠더라 저만 볼게요 제가 좀 약간 아재개그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아재개그였네